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박범근 선생님 정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입니다. 우리 2023년 5월 4일 목요일에 보내주셨습니다. 박범근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octor 봉근 박 33세 여성으로 2주일 전부터 심화부 불쾌감 구토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가거력상 최장 낭종으로 추적 관찰 중이었습니다. 초음파상의 간내당관 CBD 그리고 확장 최장 낭종이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섭코스탈 스캔에서 양포탈벤의 복측에 확장된 간내당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담낭 확장이 되어있고 여기에 이스트라이파디 바일 닥터의 딜라테이션이고 쭉 따라가 보면 디지털 부분에 채도를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액호병변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장에도 낭종이 헤드 부분에 낭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낭종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확장된 원의부 단관인 것입니다. 원의부 간의 단관인 것입니다. 확장된 원의 최장을 보면 최장은 괜찮습니다. 최장의 헤드 부분에 우리가 최장 헤드 부분에 낭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장 두부 낭종, 최장의 헤드 부분에 두 개의 낭종이 아니고 이거는 확장된 원의부 간의 단관인 낭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서브 코스알 스캔의 인트라이파틱 바일 닥터 딜라테이션, 레프트 포탈벤인, 라이트 포탈벤인, IVC 라이트 헤드 파틱 베인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트라이파틱 바일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고 여기에 고액호병변이 보이고 쉐도우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아마 스톤이 의심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쭉 포탈벤 딜라테이션 되고 여기에 고액호병변이 보입니다. 여기에 딜라테이션 되고 여기 딜라테이션 된 이스트라이파틱 바일 닥터고 이거는 판크레아스에 있는 시스트입니다. 판크레아스 시스트 원의부 간의 단관 이거는 여기 고액호 부분은 담낭 결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간의 단관 결석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다음에는 쇠장을 보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쇠장의 낭종보다는 CBD 딜라테이션 된 부분의 CBD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판크레아스입니다. 이쪽이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입니다. 헤드 부분. 헤드 부분이고 여기 SMV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정리에는 이스트라이파틱 바일 닥터 스톤에 이어서 인트라이파틱 이스트라이파틱 GB 딜라테이션으로 추정됩니다. 수서 심장 초음파 제60기 이규철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3년 6월 7일 9일 11일 연속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서서의 헤드 벤치벨 오피스탈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이주 교육으로 정원 5명으로 진행합니다. 초음파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 이규철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캠프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문의 바랍니다. 선생님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